기억이 나지도 않을 만큼 많고 많은 이 단어들 뒤로 마침 표를 올리고 나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추억이 없고 행복했다는 마지막 문장을 담아요 넘겨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대는 왜 망설일까요 Happily ever and after 동화 같은 결말 아닐까 봐 불안하다면 baby 지금 내 얘기를 들어줘 앞으로도 늘 우리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함께 방황하며 길을 잃고 말 거야 띄어쓰기 가득한 미로 그럴 때면 내 행복아 걱정은 잠시 조금 넣어둬 불안해 하지마 이젠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늘 그런 마음으로 한 장 두 장 또 세 장 넘길 때처럼 1,2,3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순간 넘긴 종이 두께처럼 우린 더 더 더 더 더 단단해져 있을 거야 너의 슬픔 나의 슬픔 나의 슬픔 나의 슬픔 잠시 조금 넣어둬 불안해 하지마 이젠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도시가 염 impossboat 일도 뭐 내일 점점 어둠을 Clin werd 한글자막 by 한효정